두윤희님 짜란 두윤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거 태관소련 이거 합숙훈련 주최자 누구야? 주최자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두윤희야 아이디어 두윤희야? 두윤희님 아 그래?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이 아닌가요? 아 맞아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카메라가 넘어질게 정답 실패 실패 아 첫날보다 더 치면 안돼 한입은 먼저 해보자 야 다했네 나이스 오 아니야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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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좋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오 끼니끼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치 journals 오 오 불타기 부족한 오 오 오우! 여기 중에 제일 좋아 후후!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 아 겁나 어색해 1. 2. 3. 4. 4. 5. 5. 5. 6. 6. 6. 6. 6. 6. 7. 8. 8. 8. 9. 10. 10. 10. 10. 확 달라져 렛츠고 오 눈보라 렛츠고 제가 지금 렛몬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딸려요 계속 이게 안 하다보니까 너무 딸리네 드디어 불이 켜졌습니다 사실 여기 불이 켜질때까지 늦게 남아본적이 없어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하나쯤 다 켜진다 스태프 지금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부위별 운동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밑가슴 운동으로 피클라인프 취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오늘 운동을 지행역... 아니 뭐야 여기 지행역 맞네 여기 지행 맞지? 지행 와서 운동을 하고 이제 아지트 가서 2차 운동을 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2차 운동을 하러 가고 싶어요 1차 운동을 하자 5개 호텔 1차 운동을 하자 어 뭐야 1차 운동을 하자 1차 운동을 하자 2차 운동을 하자 자 지금 가고있습니다. 아딜트로 아 더워 거울이다. 거울샷 거울샷 팀장이지요 와 안녕하세요 수익상 안녕하세요 수익상 맞아주면 아우샷이라는 거니까 사진이 좀 배고 사진이 좀 배고서는 지금 한국인의 퇴행 내려오면 오 마이 갓 아니 late 갈 역 잠깐만 남ny